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내용 외교안보팀 권영봉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동북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복원 여부입니다. 말 그대로 한쪽이 공격을 받는다면 지체 없이 함께 싸운다는 조항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죠. 이게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이 조항이 복원되면 한반도 유사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 북한과 이 조항이 명시된 조약을 맺은 중국 역시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수위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전체 유라시아 안보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잖아요. 이번 방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이어서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그 이전엔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과거 혈맹국을 순방하면서 반미 진영을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개의 신흥 경제국을 뜻하는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 중심 나토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냉전 체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 또 지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혼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죠. 김정은 위원장.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늦게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짜증나죠. 네, 그렇습니다.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제가 공개된 영상들을 좀 보니까 불편한 기색을 찾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김 위원장은 공항의 마중을 나가서 지각한 푸틴 대통령을 오히려 깍듯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수생단 없이 홀로 혈중셔 자세로 기다리던 중 푸틴 대통령이 도착한 뒤 두 차례에 걸쳐서 포옹하고 악수했는데요. 손을 맞잡거나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지각한 푸틴 대통령은 민망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늦었으니까 좀 민망하겠죠. 푸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오자마자 재킷 단추를 잠그면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과 내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아우루스 차량 탑승 전엔 김 위원장과 서로 뒷자리 상석을 양보하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결국 상석엔 푸틴 대통령이 탔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배석 인원, 보통 이렇게 양국이 만나면 배석 인원은 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장 사진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양측 배석자 숫자가 러시아가 13명, 북한이 6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북한 측보다 2배 이상 인원이 많았는데요. 오른쪽이 북한 측인데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부위원장 등 주로 외교 군사 분야 대표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땠고요? 북한 측보다 숫자도 많았고 외교 군사뿐만 아니라 분야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등 분야의 수장들이 총출동한 건데요. 지금 사진상에는 10명만 보이는데 나머지 3명은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물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계속 혼자 기다릴만 하네요. 지금까지 외교안보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정은 위원장